안녕하세요 저는 게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템플런을 해볼게요 연수를 많이 해봤어요 템플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음향을 넣을게요 이번에는 왜 안나오지? 습 다시 해볼게요 너무 해보여 빨리 뜯어서 왜 안되지? 개구리 소리를 내요 저사람들이 왜그럴까요 아 여기 여기를 좀 뭔가 있는거 같아요 괴물이 여기만 들어오면 괴물이 따라와요 빨리 나가요 나가면 또 없어지잖아요 쟤가 몇단계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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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네 아 아 저 채넬로 하는건 잘 안하면서 프린 CPA야 게임도 많이 해볼게요 이건 아껴쓰고 아껴쓰는게 ducks 저 여러분 혼자 다 먹는 것도 아들 쓰지 않는 것도 무섭다 끝 됐나요 여러분? 걸렸어 걸렸어 내녀로 가볼게요 그냥 템플러는 되게 재밌는 게임인 것 같아요. 템플러는 또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저는 오드의 템플러는 라고 템플러는 또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. 이쪽으로 가볼게요 음 이쪽은 이쪽을 제가 많이 안 가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던데 우리가 지금 그 이상 아니 괴물 집에 한 번도 안 들어가겠죠 어 인전 들어왔다 어 레벨 몇인지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볼게요 레벨 5고요 이 쪽으로 노력할게요 레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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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기는 슬라이드를 해도 되고 슬라이드로 해도 되고 점프를 해도 돼요 그리고 그게 너무 녹지 않아서 이 불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음 하고 그거 장애물 막 좀 속도를 느리게 낮추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음 그거는 음 그냥 옆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점프를 토마토 해도 될 거 같아요 멈췄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됩니다 뛰어내려버렸다 왜 이렇게 안되지? 네 한편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볼까요? 근데 왜 아무것도 안되지? 네 한편만 더 해볼까요? 네 한편만 더 해볼까요? 네 한편만 더 해볼까요? 어? 제가 땅 11분 됐을 때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초동안 달릴 수 있는지 이거 하면서 제 목표는 3분 넓게 입니다 3분은 좀 너무해도 너무해도 한번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 그럼 과연 한편만 더 해볼까요? 그럼 과연 한편만 더 해볼까요? 그럼 과연 한편만 더 해볼까요? 1분 동안 했어요 1분 동안 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요? 네 오늘은 제가 템플런에 다른 세계를 다른 나라로 가는걸 도전해봤지만 안됐지만 저는 재밌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그럼 안녕